떠나보자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예쁜 도로 위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자 불안했던 마음들 다 사라질 때까지 다가올 내일이 어둡게만 느껴질 때 잠시만 멈추고 하늘 올렸다 봐 너가 안 될 거라고 포기했었던 꿈들은 저기 아직도 반짝반짝이잖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힘이 들면 언제든 나랑 떠나보자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예쁜 도로 위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자 불안했던 마음들 다 사라질 때까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들 모두 돌아 돌아 잘 가고 있더라 오히려 좋을 거야 너같이 나온 순간들은 다 제일 멋진 그림이 될 테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힘이 들면 언제든 나랑 떠나보자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예쁜 도로 위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자 불안했던 마음들 다 사라질 때까지 예쁜 도로 위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자 불안했던 마음들 다 사라질 때까지 왜 아이들에게alsa 집사 alk平님 ать 주사의 이 Baghdad 아래 손러 마음의 관ени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